3. 4. 멘트 준비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게 말 안되나. 오늘 하면 되는데 화질이기도 좋으니까 일단은. 배우니까 빠르다. 있지? 근데 또 할만으로 있었는데요. 공연에 보면 형님 이거 안하고 한게 있어. 그게 더 멋있던데. 우리 레드투번 할 때. 승우 형님 데뷔 전에. 아 치기던데 레드투번. 저는 모르겠던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레드투번. 조금된데. 니가 데뷔치고 같은데. 그거까지 했는데. 나 기억해? 조금 텐 분들에게 가면. 어떻게 했더라. 제일. 몽크 몽크. 아. 그것도 했지. 몽크 내 영상이 있거든. 크로커스. 죽이. 새로운 곡이네. 유튜브에 올려놓은거 있잖아. 그 저. 본목 가르쳐줄 수 있다. 통영기 잘됐는데. 사람이 앞에 가르면서 찍어요. 통영기 그때 연골 터졌을때 드럼칠 때. 맞다. 연골 터져가지고 드럼췄어요. 그 다음날 수술했잖아. 루티나온다. 정말 아팠어요. 아프지. 아픈 척이 아니고. 어제 퇴원했나? 네. 어제 퇴원했나? 보통 한 2주일 정도. 고생했네요. 그러니까. 퇴원했어. 매트를 만들어야지. 이래가 될게 아니고. 작년 20주년이니까. 올해 21주년이잖아. 근데 어디에. 동두천. 동두천에 보내야지. 저기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보내면. 통일대계 앞에 편집을 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너 편집을 하면 안되나? 아니 아니. 그대로. 우리가. 그건 해야지. 그거 니가 해라. 그렇지. 몇 번 좀 찍어가. 그거는 그냥. 끊어지도 상관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해라. 그래. 대본 주라. 대본 없이 또 안된다 이거야. 그럼 21주년이고. 시간을 잠깐만 좀. 대충 정해야되니까. 시간. 요사람들 보면. 1분 안되더라. 30촌만. 이거 안내보고. 1분 안으로. 체인은 어차피 안봐요. 1분 안되서. 1분 안되길. 오래 앉아야지. 7분 안되길. 바쿠하수입니다. 그. 이제 톤을 해. 우리가 또. 이게 톤을 또 조금. 아니. 조금. 하이 톤에서. 햐 잘하잖아. 웹임 잘한다. 하이 톤. 하이 톤. 잔치 안에 하이 톤. 잔치하 하이 톤. 잔치하이 톤. 하이턴으로 해야돼 뭐 좀 재밌게 찍지? 너무 좀 썰렁하고 그럼 이거 좀 가까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 올려야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빨리 해 버려줘야지 눌렀다 눌렀다 눌렀지 못했다 눌렀지 못했다 눌렀다 어차피 잘라서 편집하면 되잖아 편집 안되고 좁네 한잔 사는게 좀 안이상 서서는게 안나와 서서는게 안나와 편하게 대본 줬어요 20회에 봉두찬 랍패 고현은 앞에 동일해야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거는 그냥 칼컷으로 하고 안에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찍듯이 각자 앞에 들고서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뭐 그래 하는게 안나와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거는 커티를 좀 짜야될거 아이가 여기 커티가 지대나면 안에서 그냥 들고 찍어 들고 들고 찍으면서 이거 멘트로 목소리만 놓으면 되지 목소리만 놓고 인터뷰 하듯이 얘기해도 되고 간단간단하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 9월 7일 9월 7일 동두천에서 뭐 이런거 이 장면에서는 그 한마디만 해드리면 되지 여기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바깥습니다 한컷하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안에서 대충 얘기하는거 찍고 마지막에 9월 7일 동두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랬다 끝내면 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안나 이게 아기가 하기에 처음에 생각한거 처음하고 마지막거로 그렇지 처음하고 마지막거만 욕하도록 하고 그래하면 안되겠다 오케이 그럼 뭐 다같이 뭐 하는거 없나 아 그 대표 존스럽게 했네 뭔가 좀 더 그 왜 있잖아 저거 저 뭐 전향쟁이지 아 그게 뭐라 전향쟁이지 않은거 뭐 해봅시다 털에 안같이 그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인사해봐야 뻔한거고 날짜만 얘기해주면 되잖아 날짜 동두천 라페 라는거 하고 날짜만 들어가면 되니까 형이 제일 잘하는거 같아 매트는 그것만 하고 언제라고 그거는 안에서 나는 안에서 우리 동두천 라페 가는거 알지요 이러면 어 우리 가라 형이 제일 잘해서 어 그거 잡혀면 언제고 그럼 우리 소리를 내지 말고 모션만 하는거에요 에어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에어 기타를 치고 에어 기타를 치고 불안한거에요 그냥 에어 그거 짜고 엇 street 아 따 엇 정말로 해 딱 두 마디만 하자 동준천이 아파요 한 명씩 하자 한 명씩 하자 그러니까 묻는 것을 우리가 묻고 네가 대답하면 되잖아 소리만 노는 거야 네가 찍고 그게 낫지 묻는 거 찍고 나중에 네 얼굴 찍어서 대답하는 거 찍고 안 놓아도 된다 막 졸라이시면 할 척 하고요 소리내지 말고 일부러 했잖아 아니 이거를 소리로 한 번 내는 것을 제일 첫 방에 한 방 넣고 그렇게 시작해도 안 되겠나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동준천 낙대를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아 어디 가당이네 아 이거 이거 마음에 든다 막 하다가 멈추고 어디라고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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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있다니까 그게 낫다 그래 연극을 참 안 되고 좀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그거 자연스럽게 네 해보자 그럼 말 짜야 돼 어디고 그럼 내가 뭐가 공연 공부채 그렇지 왔다 갔다 해줘야지 응 여기다 한번 찍어보고 형이 이상한 거 취하고 아니 자세가 심수한 거 같이 세 아프게요 세 아프고 그럼 내가 세 왔으니까 내가 멘트 시작할게요 언제 아니 그니까 편지 말하면 되거든 그거는 끊는 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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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말을 해임한테 물을 내라 뭐라? 아니 이제 좌가 먼저 멈추고 어디라고야? 언제라고? 사투를 잘 냈어야 돼 아니 9월 7일 뭐 있다 안했나? 아니 9월 7일 뭐 있다 안했나? 아니 9월 7일 뭐 있다 안했나? 언제라고? 언제고? 9월 7일 졸나 경상도 오지? 그럼 형님 네가 뭐를? 뭐를? 공연! 공연! 아니 옆에서 공연 형님 공연 한번 리허설 언제고? 뭐가요? 공연 그 다음에 동두천? 아 동두천 9월 7일 그럼 형님이 했고 그러니까 9월 7일 아니요 언제? 뭐 물었잖아 언제? 뭐가요? 어디고? 뭐가요? 공연 어디고? 언제고? 뭐가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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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동두천 아 아 맨속에 해 네가 뒤에 그래요 동두천 아 그 다음에 또 해 뭐 해야 되지? 동두천? 누구누구 오는 거 얘기 안하는 거는 동두천 동두천 공연 공연 동두천 어디고? 공연 9월 7일 동두천 아하 아 동두천이 좋으시다잌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나? 어? 어 어 잠깐만 다시 다시 어디고? 아 시범으로 아 시범으로 시범으로 어 어디고? 어 어디고? 뭐가요? 공연 공연 9월 7일 아 동두천 아 동두천 아 동두천 됐네 그 때 보면 웃기다 아이가 2, 3을 빡 쓰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네 그렇지 표정이 표정이 왜냐면 카메라 근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다음에 해야 돼 응 뭐고 해야지 그치 뭐고 뭐 공연 9월 7일 9월 7일 동두천 동두천 아 맞네 동두천 하하하하 됐다 아 9월 7일 동두천 아 9월 7일 동두천에서 보이시다잌 야 야 동두천 동두천 보이시다잌 동두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이거 뭐지 너무유물 가워 안사는거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자 원빵으로 끝내자 이거부터 먼저 하면 되지 이거 아니아니 다시 이거 연습 어디 니가 해야지 어디 어디 뭐요 공연 공연 9월 7일 동두천 동두천 아 맞네요 동두천 동두천에서 보입시데잌 흐흐흐흐흐흐흐 OK 어디야? 어디야? 나 드들하고 어디야 좋네? 맞네. 그려면 되겠다. 거기 데자였어요. 그럼? 어디? 그래 하자. 그럼 들어봐. 연기를 진짜? 말하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아까 활동을 하고 그래? 아까 운동까지 하고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시 자 지금부터 해 어때? 왜?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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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더 tête 제 спокой 이거는 was 그 상황인거야 없으라고? kalai 어디 이게 What? 공연 아 9월 7일 동두천 동두천 아 동두천 계속 여기까지 했었거든 진짜 편집 없이 손가락이 걸렸어 누가 이래야 돼 니 얼굴 안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찍어야 되니까 니 얼굴이 안하니 나중에 합주할 때 돌리겠고 이렇게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싹 돌리겠고 형 원래 찍듯이 하다 자연스럽게 어디? 네? 어디? 공연 공연 아 골칠이 동두천 동두천 아 동두천이요 동두천에 들어가십시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